양주의 한 골프장 맨홀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숨진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만큼 원청과 하청업체에 이 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가 관심인데요. 그런데 원청인 골프장은 이 중대재해법을 피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골프장 맨홀에서 유량계 검침을 하다 숨진 50대 김 모 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 결과 김 씨의 사인은 저산소성 뇌손상이라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국과수는 맨홀 내부의 산소 부족으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이 사망 원인으로 추정된다며 외상이나 질병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번 사건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다만 원청인 골프장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골프장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입니다. 포털에서 골프장 운영기업을 검색해보니 지난해 12월 기준 조거본수가 41명으로 공시됐고 최근 6개월간만 놓고 봐도 조거본수가 40명을 넘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 소규모 사업장은 올해부터 3년간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근로자가 사망을 해도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업주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골프장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하고 있다며 다만 하청인 시설관리회사는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임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훈입니다.